안녕하세요. 니어의 류기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4급 장문파트완 기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피동문 입니다. 단골 출제문제입니다. 단어 봅시다. 看法, 겨내죠. 理解, 이해하다, 이해,接受, 받아들이다. 그런다면 理解,허,接受이니까 여기서 理解는 동사가 되어 있어요. 接受이 동사니깐 허는 같은 성분을 엮여주는 접촉사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얘가 동사다. 난 어렵다죠. 被, 전치사로서 피동문을 나타낸 거에요. 지동문에 의해서 どうeriez can.두 Who 에 의해서 verdader. 당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에요. 자 문제 봅시다. 헛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지금은 아직 헛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 관점은 그런데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다. 즉 피동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페이가 이를 들어오고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고 누구인지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혹은 누구누구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라는게 안 나타나고 그냥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포인트 b 목적어가 생략되도 되고 기타 성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기타 성분이 없느냐. 쌍음절 두글자로 이루어진 동사는 결과의 뜻을 가졌을 때는 기타 성분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이샤왕 이런식으로 목적어가 보이거나 혹은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말이죠. 누가 사갔어요. 해석은 팔려나갔습니다. 누가 사갔어요. 누가 사갔어요. 가르쳐 주지 않은 거죠. 목적어는 생략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형용사 사조는 대부분 부사로 쓰였을 때 조사, 부사격조사 더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가 수로가 아니라 부사구나라고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헌두어 헌사어, 부두어 부사어, 헌난, 부난, 헌롱이, 부롱이 이런 형용사 사조는 안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가져요. 그래서 보세요. 동사 부위 앞에 놓였는데 동사 부위 앞에 놓였는데 다 부사예요. 더가 원래는 있으죠. 왜 뿐안, 쇠고 원티 뿐안, 수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얘 수로 안 해요. 라고 알려줘야 하는데 언어 습관상 조사, 더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어 사어 난 룽이는 형용사 사조로 부사어로 쓰일 때 부사격조사 더가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부사 하에는 초보자에게도 힘들지만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뜻이 11가지가 있어요. 여전히나 아직이란 뜻으로 쓰였죠. 여전히나 아직이란 뜻으로 쓰였다. 뜻이 굉장히 많은 부사어다. 자, 다시 문제 봅시다. 뒤에 쌍음절 동사나 기타 성분이 와줘야 한다. 그 다음에 부사가 배에 앞으로 왔다. 얘가 주어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어 문법 정리합시다. 하이 아직이나 여전히나 뜻으로 쓰인다. 부사격조사 더가 필요 없는 형용사는 두어 사어 난 룽이 많고 적고 어렵고 쉽다 일 경우에 형용사 사조로 이루어져서 부사격조사 더가 필요치 않다. 베이자구는 주어 베이의 목적이 생략될 수 있고 동사 기타 성분인데 여기선 기타 성분이 필요 없는 이유는 쌍음절 동사로서 결과의 뜻을 갖고 있다 라는 거고요. 단어 다시 봅시다. Can, fa, 견해. 리, 지혜, 이해하다. 지혜, 소, 받아들이다. 난, 어렵다. 베이, 전체 사조 피동문을 나타내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